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양입니다. 드디어 선생님과 함께 23학년도 커리큘럼을 한번 천천히 살펴볼 건데요. 제가 끌고 나가는 많은 커리큘럼 속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성적이 올릴 수 있는,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 단계별 요소들을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 저의 정규 커리큘럼과 그리고 특강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정규 커리큘럼으로는요. 수능 입문 그리고 개념완성, 킬러세븐 그리고 또 하나 작년부터 시작된 100일의 기적이라고 하는 강좌와 마지막으로 파이널, 마지막 마무리되는 이 강좌까지가 정규 커리큘럼이 되고요. 자 옆에 보시는 특강 커리큘럼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정규 커리큘럼을 하면서도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 바로 특강 커리큘럼인데요. 그 중에 보면 EBS 시리즈, 제가 올해 있었던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을 잘 정리해 주는 이와 같은 EBS 시리즈와 그 다음에 가계도 시리즈, 모의고사 시리즈까지 잘 준비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얘기 이제부터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수능 입문 강좌입니다. 수능 입문 강좌라고 얘기를 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생명과학 수능에 입문했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바로 유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능 입문 중에서도 유전을 특화시켰습니다. 유전 파트에 있어서 어떤 부분의 베이스를 잘 준비해야지만이 수능까지 수능의 개념 완성 수업을 들었을 때 충분히 잘 따라가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강좌고요. 자 수능 입문 강좌에는 철저하게 생명과학의 노 베이스 학생 즉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염색체와 유전 물질, 사람의 염색체,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세포 주기라고 하는 유전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유전 문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 파트의 내용을 담았고요. 개념만 하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개념 완성 들어갔을 때 조금 쉽다라고 불려지는 문제들 있죠. 세포 주기 세포 분열 파트에서 정답률이 80% 윗선을 이루고 있는 그런 문제들 개념 완성 수업 안에서 천천히 풀지 못했는데 그런 문제들까지도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쉬운 세포 주기의 문제를 꼼꼼하게 풀이를 해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강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저는 많은 학생들이 이바 같은 수능 입문 강좌부터 시작을 해야 수능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개념 완성의 수능 수업을 따라가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강은 11월에 개강을 이미 했고요. 남아있는 이 강의 총 6강에서 7강으로 이루어지는 이 강의를 가지고 12월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개념 완성으로 입문하길 바라요. 자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저의 강좌 커리큘럼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자 뼈대를 형성하고 있는 반드시 성적을 올려주는 생명과학원입니다. 개념 완성이고요. 자 개념 완성 시리즈 이번에 컨텐츠를 되게 열심히 준비를 좀 했죠. 맞아요. 어떤 부분의 컨텐츠가 학생들의 성적을 올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많은 협업하는 연구진들 소위 말해서 선생님이 컨텐츠 소개에서도 알려줬다시피 실제로 수능 시험을 잘 봤던 많은 연구진들과 함께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아이들의 성적도 오르고 성공적인 입시를 완성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같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고요. 그런 결과 만들어진 컨텐츠입니다. 자 고등 개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고등 개념서. 소위 말하는 개념서이긴 한데요. 앞에 고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어요. 이 말은 그 안에 모든 걸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이 개념서 하나로 모든 실제로 제일 아예 개념 생명과학에 대해서 기본기가 없던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용어 하나 제대로 궁금했던 친구들까지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말의 의미로 자 개념서를 준비했고 기출문제집 2019학년도부터 22학년도까지의 즉 모든 3월 교육청부터 시작해서 11월 수능까지 있었던 모의고사를 모두 다 담았습니다. 고등 고난도 엔제와 EBS 엔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총 5건으로 이루어지는 개념 완성인데요. 자 개념 완성에 천천히 단계별 학습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선생님이 수능 입문을 통해서 유전을 공부하고 들어왔을 거니까 고등 개념서 안에서는 철저하게 수능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개념 완성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용어 하나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교과서 안에 들어있었던 중요했던 자료 분석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기출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는지 가이드라인까지 잡아주는 이런 순간순간 매 곳곳마다의 자 학습에 대한 포인트가 잘 들어가 있고요. 자 개강은 12월 말입니다. 12월 말에서부터 3월까지의 종강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마다 선생님의 플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한 주 한 주의 단원별 학습을 천천히 이뤄내면서 이때 단원별 학습과 함께 1단원 그리고 2단원 3단원 정도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는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냥 기본적인 고등 개념 사안에 들어있던 문제 말고 난이도가 좀 있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될 거예요. 그때 단원별마다 있는 여기 나와 있는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의 4개년의 기출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4개년도에 있는 기출문제를 다양하게 활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3월하고 4월 교육청의 문제를 마치 모의고사처럼 풀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흥분의 전도 문제만 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해에 있던 흥분의 전도 문제를 다 풀어보겠다라고 얘기한다면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있었던 모든 흥분의 전도 문제만 골라서 풀어내셔도 되고 이렇게 기출문제집을 다양한 각도로 활용하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이 모든 전체 문항의 해설 강의가 업로드 되고 해설 강의 업로드 되는 시점은 바로 12월 말 이 강좌가 개강했을 때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이 엄청 열심히 해설 강의를 촬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설 강의가 모두 다 업로드 되어 있는 상태라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순간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번호를 툭 하고 들어가서 그 번호에 대한 해설 강의만 들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개강하자마자부터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고난도 엔제 스타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엔제 중에서도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죠. 고난도 엔제에도 시작하는 스타터가 있고요. 고난도 엔제의 심화 버전의 엔제 문제가 있어요. 겨울방학에 있었던 개념 완성 안에는 스타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스타터라고 얘기하는 이 안에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아이들은 초반부터 공부를 할 때 많은 학생들 중에 난이도가 1부터 10가지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보통은 5나 6 정도 되는 문제만 열심히 푸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려운 수능의 점수를 잘 받지를 못해요.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난이도 7, 8, 9 정도 되는 좀 소위 말해서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문제를 경험을 한 문제라도 해본 학생이 뒤로 가면 갈수록 고난도 문제에 도전하고 그걸 맞추고 수능 문제에서도 입시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졌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고난도 문제를 툭 하고 던져주면 바로 포기하기 쉬우니까 적절하게 고난도 엔제 스타터의 개념으로 그렇다고 문제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상반기에 적합한 고난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흥분의 전도, 근육, 세포주기, 사람의 유전, 그리고 사람의 유전병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들어있는 문제는 총 95문제 9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부분의 해설강의, 이 부분의 해설강의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학생들이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 1월, 2월, 3월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개념과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두고 자, 그리고 3월이 끝난 즈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중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끌어올려졌기 때문에 고난도 엔제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어내고 싶어하는 도전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될 텐데 3월, 4월에 이와 같이 고난도 엔제의 문제를 풀어낼 때 해설강의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자, 서대비 해설강의 역시나 업로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혼자 여러분들을 낑낑거리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요. 선생님이 고난도 엔제에 들어가기 전에 흥분의 전도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유형 정리를 해야 돼. 근육 문제를 풀 때는 이 정도의 유형 정리를 해야 된다. 또는 세포 중이 사람의 유전, 유전병이라고 얘기해서 바로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유전 특강이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유전에 대해서 딱 정리를 들어가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는지에 대한 이런 가이드까지 제시하게 될 거라서 고난도 엔제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좀 까먹었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앞에 공부를 했지만 좀 잊어버린 것 같은데 다시 개념 완성을 복습할 필요 없이 고난도 엔제에 수업하기 전에 유형 분석하고 바로 스타터의 문제를 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잘 가이드를 이렇게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시험을 위한 거예요. 시험. 순전히 모든 시험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EBS 엔제와 세상의 모든 지역 EBS 엔제는 모두 다 미리 만나는 EBS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올해 EBS만 풀어야 되느냐. 올해 EBS만 풀면 우리는 EBS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있었던 수없이 많았던 EBS 문제들 중에서도 트렌드의 흐름에 변화를 주도하는 문제가 있었고 트렌드를 주도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미리 만나보면서 올해 EBS에 이런 트렌드 기존에 그전에 있었던 EBS 문제 안에서는 이런 이런 문제의 유형이 나왔는데 올해는 이 문제보다 발전될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에서 좀 다른 형태로 등장할 것인지 이렇게 올해 EBS를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 기대하면 기대하게 되는 이런 형태의 이 미리 그전에 만나는 EBS를 풀어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EBS 이때까지 있었던 2019학년부터 2022학년도까지 변화를 주도하는 트렌드를 주도하는 문제는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보게 되는 것이고 이 문제가 모두 다 어떤 형식으로 들어있느냐. 모의고사 형식으로 즉 EBS 문제인데 변형된 형태이고요. 그리고 EBS에 있었던 변형된 문제를 모의고사의 전체적인 문제 문항 배열로 1회부터 8회까지 선생님이 만들어진 구성되어 있는 EBS NJ입니다. 그러면 EBS 문제도 풀고 또 두 번째는 3월이나 4월이나 6월 평가원 시험이라든지 상반기에 시험을 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시간에 맞춰서 내가 잘 풀어내고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그런 용도로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세상의 모든 취업이라고 얘기해서 작년에 선보이긴 했어요. 작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OX 첫 문제라고 얘기하는 걸 공지상 시험치기 전에 한번 올렸던 적이 있는데 조회수만도 만 건이 넘어갈 만큼 그렇게 좋아했던 책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누군가가 내 개념을 이렇게 정확하게 물어봐주는 거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친구들이랑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주변의 친구들도 개념을 잘 모르는데 서로서로 물어보고 서로서로 체크하다가는 오개념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런 OX 천재를 통해서 촘촘하게 물론 이 안에는 좀 지엽적인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촘촘하게 누군가가 물어봐주고 있는 이런 책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개념이 얼마나 탄탄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OX 천재라고 얘기하는 이 책은 시험치기 딱 직전에 단원별로도 구성되어 있고 또는 단원이 섞여져 있는 OX의 문제들도 있으니 단원별로 풀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1단어부터 5단원까지 섞여져 있는 이 문제 이 문제들을 만나도 되고요. 시기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아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본 전체 선생님의 개념 완성의 내용은요. 기본적으로 고등 개념서와 기출문제를 가장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면서 플러스 많은 학생들 중에 나는 시작할 때부터 나는 상위권으로 압도적으로 나는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해내겠다라고 하는 욕심 있는 학생들에게 컨텐츠를 무지막지하게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도 엔제와 EBS 엔제까지 이렇게까지 둘 다 다 풀어내는 이렇게 방대한 양을 상반기 때 그리고 개념을 공부할 때 풀어낸다라고 얘기하는 자체부터 6월 평가원부터 성적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뒤로 이어지는 드디어 이제 고난도 엔제의 심화 버전이죠. 고난도 엔제의 스타터를 끝났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스타터를 통해서 아 이런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감을 잡으면 이제 제대로 된 고난도 엔제에 우리가 풍덩 뛰어들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게 바로 킬러 7입니다. 킬러 7이라고 얘기하는 말은 7가지의 킬러 주제만 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문제풀이이자 유형 분석 강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7가지 주제는 흥분의 전도, 근육, 그 다음에 항상성. 선생님 항상성이 킬러인가요? 여러분 이번에 22학년도 문제안의 비유전 파트 중에 흥분의 전도와 근육 뿐만 아니라 호르몬의 자료 분석형 문제 안에서도 아이들이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소위 말하면 호르몬에 있는 ADH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혈당량이나 체온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프를 분석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것 있죠. 이거는 개념 완성뿐만 아니라 한 번쯤은 다뤄봐야 됩니다. 한 번쯤은 제대로 이런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 탄탄한 1등급이 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는 1등급. 흔들리는 1등급이라고 얘기하는 건 유전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비유전에서도 흔들렸을 때 점수대가 이렇게 들축날축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흥분의 전도 근육 그 다음에 항상성과 방어 그 다음에 세포주기나 사람의 유전병 사람의 유전 그리고 마지막 가계도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부분까지 소위 말해서 내가 좀 못하고 힘들어하고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만 완전히 파고드는 강좌가 킬러세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해 킬러세븐은 올해 개념 완성 강좌가 달라졌는데 당연히 올해 킬러세븐도 막대한 방대한 양과 그 다음에 협업진들 그리고 또 문제 안에 들어있는 문제의 난이도 수준 완벽하게 달라지겠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킬러세븐에 해당되는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면요. 킬러세븐이라고 얘기하는 거 유형 분석 물론 저 앞에 고난도 스타터를 통해서 간단하게 유형 분석을 하는데 지금 킬러세븐에 있는 고난도 엔제의 심화 버전에서는요.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세포주기라고 할지라도 세포주기의 표로 분석하는 것이 있고 세포주기 중에서도 OX를 분석하는 것이 있고 DNA 합을 분석하는 것이 있고 다양한 유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그 다양한 유형을 촘촘하게 분석하면서 그 촘촘한 분석에 맞춰서 기출도 풀고 그 다음에 엔제 그로부터 파생되는 엔제의 심화까지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엔제의 심화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요. 난이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파이널 수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천히 천천히 와서 파이널 문제 중에서도 보면 우리가 아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라고 얘기하는 고민하는 유형들 있죠. 맨 마지막에 있는 맨 마지막 난이도는 그렇게 파이널에서나 나올 법한 문제들을 꼭 한두 문제씩은 다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심화 문제 중에 난이도도 쭉 하고 올라가서 끝에 그냥 가벼운 고난도 엔제가 아니라 좀 진짜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도 모든 단계별로 다 문제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당연히 우리가 항상 수능에만 수능에만 몰입되어 있는 우리의 연구실이자 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들의 흐름 이들의 흐름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반영한 자체 문항이고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서울대 협업진들 같이 연구진들과 함께 같이 협업하는 책이 바로 이 킬러세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네 번째는요. 백일의 기적 강좌입니다. 사실 선생님은요. 되게 현장에서 유명한 강좌 중에 하나가 추석특강이에요. 추석특강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친구가 공부를 되게 잘한다고 할지라도 잘해왔다 할지라도 시험을 치기 전에 하루나 이틀 정도 얼마나 정리를 잘했느냐가 그 시험 바로 있는 그 시험에서의 점수 때의 차이를 딱 벌린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지막에 총정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총정리 추석특강의 인터넷 가기 버전이 바로 백일의 기적입니다. 작년에 백일의 기적 강좌를 선생님이 처음 열었을 때 학생들이 진짜 돈 많이 받았다는 얘기 엄청 들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달처럼 흩어져 있는 이런 개념을 누군가가 이 개념을 엄청 구조적으로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선생님이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이 딱 정리정돈을 해줘서 자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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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화 내용은 이렇고 지협적인 내용은 이렇고 기출문제는 보기가 이랬고 그 다음에 EBS의 요즘 트렌드는 이랬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딱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시험치기 전에 모의고사 선생님 개인적으로 모의고사 공부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공부는 이렇게 하시잖아요. 1번부터 시작해서 20번까지 30분간 문제 딱 풀고 그런 다음에 채점을 하고 난 다음에 유전 문제 틀린 거 확인하면서 이거 유전 문제 다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비유전 문제 중에 틀린 거 아 이거 해설지 보면서 이거 실수였네 이렇게 모의고사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몇 시간 걸리게 되는 걸까요? 대략적으로 학생들에 따라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정도의 모의고사 한 회에 공부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게 모의고사 안에서 보고 있는 이 개념의 공부와 그 다음에 실제 총정리하는 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 모의고사 시험치기 전에 개념을 한 번에 비유전도 총정리하고 그 다음에 올해 있었던 모든 유전에 대해서도 총정리하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능 문제 볼까요? 22학년도 수능 문제에서 유전 파트의 문제는 15점이었어요. 6문제에 배당된 점수가 15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비유전이 35점이에요. 우리 솔직히 터놓고 얘기를 한 번 해봐요. 솔직히 터놓고 나는 진짜 유전 문제를 6개 다 틀렸어. 유전 문제를 6개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몇 점이어야 될까요? 35점이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기본 모든 전국에 있는 많은 수험생들이 35점이 기본 베이스 점수가 되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공부들 중에 유전에 대해서도 차츰차츰 정복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남아있는 35점을 얼마나 견고히 쌓아놨느냐 이런 것들도 수능이라는 시험치기 전에 전략적으로 한 번 점검해 봐야 되는 시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100일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생명과학에 나오는 총정리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시간 안에 개강은 8월에 개강을 하는 거라 늦음악하게 생명과학에 몰입하는 아이들이 듣기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내가 모르는 건 없을까? 체크하기 좋은 용도로도 좋고 유전에서 유전 안에서 내가 어떤 파트에서 모든 파트를 모르는 건 아닌데 어떤 파트에서 사실 좀 정리정돈을 하고 싶은데 다인자에 대한 정리정돈 이런 것들이 좀 하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이 강좌를 활용하시는 것이 아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주의점은요. 만약 어떤 학생들 중에서 개념완성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아예 배운 적이 없는 그런 학생들이 이 강좌를 통해서 정리하기에는 좀 버거워요. 당연히 빠르고 압축적인 강좌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완성을 완강하지는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들었는데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런 학생들이 듣기에 좋지 않을까 또는 반수생들이 듣기 좋고 재수생도 듣기 좋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시리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시리즈는요. 전체의 총 20회분 시즌 1이 2월달부터 시작해요. 엄청 빨리 시작하죠. 2월부터 시작해서 2월은 3월 학평 대비용으로 만들어진 시험이고요. 시즌 2는 4월입니다. 6월 평가원을 대비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8월은 9월 평가원 그 다음에 9월하고 10월이 정확하게 말하는 우리의 파이널에 있었던 수능을 준비한 시험이 바로 시즌 4와 시즌 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 20회분인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에게 공급되는 거죠. 올해의 수능 올해의 수능에 생명과학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때는 여러분들 역시나 맘먹고 들어오는 애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명과학을 선택했다. 나는 생명과학에서 정확하게 1등급을 위해서 나는 달리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이 과목을 선택하겠죠. 그런 과목을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어온 학생들에게 제가 모든 컨텐츠를 다 여러분들한테 퍼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탈탈 털어서 여러분들한테 컨텐츠를 무지막지하게 제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올해 2023학년도에 저의 전체적인 선생님의 뭐 이렇게 플랜카드에 걸려있는 선생님의 기획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모의고사 시리즈 안에 보면은요. 문제 아래에서 EBS 연계나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의 연계를 통해서 진행되는 파이널 시즌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 앞쪽에 있는 3월 학평 대비,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대비라고 얘기하는 이런 시험의 모의고사들은 제가 이때까지 경향성을 파악해서 3월에 나오는 수준, 그 다음에 6월 평가원에 맞는 수준에 맞춰서 그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끔 제가 모의고사를 만들어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저의 정규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가 다 끝이 나고 이제 특강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들어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특강 커리큘럼을 보면 저희는 EBS 시리즈라고 얘기해서 올해의 수능 특강, 선생님이 작년에 EBS를 좀 정리정돈해주는 강좌를 했는데 그 EBS에 대해서 얼마나 아이들이 원하고 갈급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 있었던 베스트 문항, 베스트 문항을 통해서 같이 바라봐야 되는 관점, 올해의 트렌드는 이렇게 변했구나라고 얘기하는 선생님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강좌가 EBS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계도 시리즈, 선생님은요 가계도, 가계도는 여러분 물러서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가계도는 물러서지 않아야 되는데 각 매번 가계도를 공부할 때마다 매번 가장 어려운 가계도를 처음부터 툭 하고 만나면 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가계도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내는 건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단계를 설정했어요. 가계도 기초, 기초 상성 우열을 찾는 법, 그 다음에 조건분석, 그 안에 들어있는 가계도 안에 들어있는 글자들을 분석하는 거, 표를 분석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의 워밍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면 기출문제 안에 들어있는, 풀로 되어 있는, 전체적으로 기출문제 큰, 큰 가계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는 것, 그 다음 마지막 EBS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건 기추를 넘어서 요즘의 트렌드에 적합한 이와 같은 가계도를 풀어보는 법이라고 얘기, 이렇게까지 하다 보니까 여러분 가계도는요, 쌤이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아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들인데요, 진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똑똑한 시기가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쭉 이제부터 살다 보면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 탐구까지 이 1년 안에 이렇게 공부하는 양이 방대한 시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엄청난 시기라서 여러분들은 저는 생각했을 때 가계도는 충분히 단계별로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이 보이고 명확하게 잘 풀어낼 수 있는 여러 수험생들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모의고사 시리즈까지 준비되어 있는 저의 커리큘럼을 보셨죠. 앞서 말했던 것들처럼 22학년도 수능 문제에서 유전이 차지하고 있는 건 15점, 그리고 비유전이 차지하고 있는 건 35점입니다. 수능은 전략이에요. 유전도 유전 안에서 단계별로 전략적으로 세우셔야 되고 비유전도 비유전만큼 개념을 지협적인 것까지 꼼꼼히 늘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자료 분석형까지 모두 이 두 가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지만이 여러분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2023학년도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1등급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개념 완성부터 수능 입문부터 저의 커리큘럼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생명과학 강사 박지양이었습니다. 저의 커리큘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